지민의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 방탄가! millet! 워우! 여러분 여기는 칠레 입니다 칠레! 됐습니다 여러분 레알 지구 반대편인데요 지구 반대편 여기 시차가 12시간 사야라고 그쵸 여러분들에게 좀 좀 지우시오시겠네요 저희 방탄 가요 인데 문제 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나요? 여기서 혹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정해져 있나요? 어? 어느 뮤비도 괜찮다면 저희의 솔로가 갖다가 나머지 다 엑스라는 어메이크? 코미아 마마가 우리 다 상관들었다며 헤이 맘마 여러분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 진짜요? 자 아무튼 이거 굉장히 실험 가능한 미션입니다 저희 팬분들 무시하면 안돼요 오우 장관입니다 그때 뭐였지 우리 대상 받았을 때 둘 셋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갔었죠 아 진짜로? 아 뭐 좀 찾아보세요 멤버들 각자 쪽 저는 찾아볼게요 야 좋아요 뮤비가 없구나 좋아요가 뮤비가 없네 좋아요가 뮤비가 없는데 좋아요가 뮤비가 없었는데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고 다른 곡 찾아봅시다 좀 리치한 거 있잖아요 그건 등골브레이커라 그건 등골브레이커라 그런 그런 비혼이네 한 번에 등골브레이커라 저는 등골브레이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등골브레이커라 되게 재밌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등골브레이커라 제가 틀어볼게요 안돼 선글라스 딱 끼고 그래 동경하는 예예예예 아이지 이거 하면 우께 너가야 이거 이거다 야 야 안 되겠다 등골브레이커라 등골브레이커라 6. 최종 투표합시다. 첫 번째 좋아요 손. 자, 그렇게 손. 자, 됐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제 곡이 정해졌으니까 감독과 수십 자리 신발이면 이거 하나 찍고 그다음 수백 자리 패딩이면 이거 푹 그냥 하나만 찍고 자, 감독. 감독. 아니, 오늘. 저는 한 패입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김남준! 김남준! 자, 김남준 지금 4표만 왔고요. 감독은 김남준이고요. 카메라 감독은 전전부. 자, 뭐 또 김남준이고 있나요? 코디네이터 제가 한번 한번 보고싶으세요. 코디네이터! 저는 뭐 태양이도 태양이지만 저는 진영을 추천합니다. 나는 아무데도 압니다. 아무데도 압니다. 아무데도 압니다. 사후 종결. 사후 종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남친, 남친, 남친. 종결. 종결. 신동비 군이 굉장히 뭐 잘 있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결치킨. 진영. 패션을 내가 종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를 추천하는 게 진영이 멘붕이 오면 그냥 막 던집니다. 아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럼 멘탈 잡아줘. 그럼 B. 제가 멘탈 잡아주겠습니다. 멤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오케이. 케어. 케어. 지금 뭐가 필요하나요? 어. 몸의 컨디션을 위한. 잠깐 우리가 하지 마. 컨디션. 저 그거. 지민이 추천. 미성. 아 미성전사였잖아. 미성전사. 아. 컨디션 중요해요. 미성전사. 미성전사 추천합니다. 자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죠? 멘탈 키워둔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이 미소로 나를. 아니 뭐. 여기 뮤직비디오 촬영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간식? 그렇죠. 아. 아. 그거. 황금마차. 황금마차. 아. 그리고. 밥차. 밥차. 야. 내가. 내가 황금마차 할게. 모든 소품들을 케어해줄게. 진꾼. 진꾼? 진꾼 있잖아요. 어. 진꾼? 진꾼. 야. 진짜. 야.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우리 민주주의가. 비소품. 비소품사 형. 진꾼. 진꾼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그럴뿐이지. 아니 아니 아니. 좋은 거예요. 아니. 지민. 지민 빨리 와.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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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꾼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네요. 진짜 미쳤다. 한 명씩 자기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짐꾼. 짐꾼. 지민이 형 뭐예요? 저요? 너 비둘기잖아. 어우 야. 조이치 형 형. 중요한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연출이고요. 감독님. 저는 맨날께요. 맨날께요. 스탄니스. 스탄니스. 저 밥차. 밥차. 자. 중요하죠. 카메라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짜봐야죠. 짜봐야죠. 이제 어떤 장면이 들어야 할 거고. 저는 지금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리파하는 장소를 하나씩 정해. 자 누구는 창문 앞. 누구는 소파. 자 그럼 개인 리팔 장소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복도요. 슈가 복도. 나는 이 도자기 옆에. 도자기 옆에. 정우아 너도 리파할 때 하나 정해. 아 장소. 어디야. 자.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하겠습니다. 저 소파 할래요. 신대 있어. 나 받아갈게요. 신대도. 의상 끝났어? 우리 그거야. 시청자님. 피땀 눈물 콘서트 할 때. 진주다진 거. 붕색깔. 아 진짜 부끄럽다. 알았어. 코드 인사한테 맡깁시다. 공결 시켜버렸다. 아 스타일리티미. 저 뭐. 올리곤 없습니까? 아니 옷은 통일이야. 아 통일이라고요? 어 통일이야. 근데 통일들은 옷이 어디 있어요? 있어. 어디요? 그러니까 티셔츠는 아닌데. 그 자켓은 다 통일이야. 아 우리 무대에서? 어. 진짜 노래. 피땀 눈물 할 때. 그. 거기에 목걸이 달고. 티셔츠는 화려하게. 형이 형 스타일리스트 누가 시켰나.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동시에. 형이 안무 담당 해줘요. 안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케이 네. 당연합니다. 야. 야 메인 안무 나왔다. 이게 바로 어떻게. 골브레이커. 야 좋은데. 오. 열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치. 카메라 감독 어딨어. 카메라 감독. 카강 어딨어. 카강이 없어. 여기 있네. 어디 있었냐 여기에. 어쩐지 뒤에가 어둡더라고. 야. 아, 지금 창문 내려가는데 6시 15분부터 어떻게 할까요? 군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군무 다 짰죠 아, 짰어요? 아니, 안무가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언젠가는 후회할게 아! 아, 습해! 저거 진짜 너무... 봐봐, 안무는 2명씩 붙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라라라를 때 설마 이거냐? 어떻게 하냐? 나한테 마음 품이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가 바로 등불 브레이크업 와, 이거 반대쪽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모님의 등불 브레이크업 아, 진짜 감동적이야, 이거 비스톱하고 등불 브레이크업 잠깐만, 빨리 두 시작 춰봐, 빨리 두 시작, 나 나 나 나 나 스폰즈로 할게 오케이 자, 구혜, 보즈 구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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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혜 구혜, 구혜, 구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안무가, 안무가 센터 가, 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 네가 바로 등불 야, 이거 방해, 나 Broaden 왜 저렇게 정션이 안 돼? 이거 안 돼! 무슨 소리야! 두 번째, 두 번째, 반대로 들어야 돼! 골라 보여주세요! 골브레이크업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모님의 도로 하다 모야 야, 진짜 의상 왔어 난 지금 딜레임이나, 여러분 내 거 타이탭이 어디 있어? 잘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든 타이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상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실장님! 다 말 안 하고. 자 개인님! 딜레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분 딜레이? 15분 딜레이고요. 개인님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어, 제가 바로 이겨봅시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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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대박이야. 오늘 이상 장난 아니에요? 야 빨리 침대 터와, 침대 터. 자, 감고. 자. 갈게요. 자. 와, 카메라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박해 주시고요. 형 멋있는 거 아니야? 네가 바로 등컵을 들고 다 해줘, 다 해줘. 오케이, 예, 컷. 자, 컷! 좋습니다. 자, 갈게요. 자, 코디 좀 해주시고요. 좋다. 간다. 야. 야, 나 대박입니다. 울지 마, 우승한데. 야, 카마 대박이야. 야, 카메라 대박이야. 야, 카메라 대박이었어,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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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살아가겠다. 하하하하. 수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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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걸로 가자 아니 근데 다 같이 옆에 형님 고! 이게 뭐하는 짓인데? 자 갈게요 괜찮아요 멘탈 할게요 아 멘탈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멘탈 정리 해주세요 좋아 좋아 조면 좋다 언제면 안 좋아 언제나 파야 될걸? 언제나 파야 될걸? 그렇지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롤 롤 됐어요? 롤 액션 가봐도 이야기해줘 언균씨인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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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Jáya 형 혹도 야 좋다 강남 한다 간다 나 미싱이 좀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 나가는 거 어 너 그 팍 던져가면 컨디션이 와 해야지 야 자 진정은 못하잖아 이거 그래 지금 멘탈이 알았잖아 이게 뭐하냐 혼자 난리 났을 수 있다고 형이 열린 바툴 눌러요? 내가 내려가면 진짜 부족해 죄송하구나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저런 주식사 하기부터 나오다고? 도시야 자 자 아 자 타이밍이 안 맞아 5-6-7-8 유리뽀뽀 학생의 기술 자 이제 차별이 막바지입니다. 단체립 따자. 라라라라라라라 빌어먹을 등불 얘들아! 여기 어때? 여기 넓다! 자 이제 위치가 어려워. 계속해! 계속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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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스테이크! 롤! 롤! 다시 한번 더 테이크 온! 자 다들 돌리세요. 자 올려! 간다! 간다! 리엔트! 이제 벨시! 지금 닦아야죠? 진짜! wording. 야 입속에 진짜로 닦아? 와 이거 옷을 안 넣어! 이거 매력이에요! 아 이거 계속 틀려 아 이거 왜 틀려 아 이거 자꾸 왜 틀버렸어 아 왜 틀렸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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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체리 빨리 단체리 컬 자 준비 준비 내려가면서 찍어야 돼 내려가면서 찍어야 돼 오 카메라 레츠고 찍어 자 고개 고개 고개만 고개만 오케이 됐어 됐어 아 근데 이제 시작 잠깐만 야 정국아 거울 했어 거울 어 괜찮아 거울이야 괜찮아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고개만 해야 돼 고개만 해야 돼 고개만 해야 돼 됐어 됐어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서투를 정해야 돼 이해성이 없어 불러야 나 불러시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야 내가 이리 가게 자 내가 가 자 하고 불러 실제로 찍어줘 나 허비형이 허비 형이 신발찢고있어 지금 Omega 야 Rut Frei 야! онец 하우스테 말고 좋아 좋아 구맛 패딩 좋아 잘 해볼게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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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원인이 들리는 게 또. 너 그냥 너. 뭐야. 어 진짜. 어 근데 저렇게 멋있었어. 아니 형 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서봐.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거 좋아. 그렇지. 자기야 없는 거 사실. 진짜 없어 보이네. 아니 형 써놨습니다. 없는 편에 좀. 자 있는 자 한번 찍어주고. 쉬는 자 쉬는 자 쉬는 자. 딱 예쁘게 딱 이렇게 이렇게. 없는 자. 하나 둘 셋. 없어. 발가락 움직인 거 봐. 어 걸리버. 잠깐만. 형 거기 있어요. 볼 수 있어. 아 좋다. 좋아 좋아 걸리버. 귀엽다. 배 한 번 대역 중에 제일 귀엽다. 됐어. 자 다음. 걸리버 나오네. 어 걸리버 같아. 배가 부른 상태. 오일답기 정도. 배 배. 배 불러. 배 불러요 빨리. 배. 배 불러. 배. 배 한 번 연출. 배. 배.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너의 마음을 조여버릴 거야. 아 이거 춤. 동무 동무. 마지막. 와 진짜. 와 멋있다. 이거 한 번만 더. 완타. 완타 파이팅. 아 끝. 아.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자. 그 애들. 애들 얼굴 타이틀 클로즈업 하나씩만 다 찍어. 야 야. 정국아. 정국아.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어. 오우. 괜찮다.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어. 그렇지. 아 그럼 밑에가 더 나왔대. 아 밑에 나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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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국이가 카메라 감상에서 별로 없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것 같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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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예이. 항상 저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신 모든 가족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우리 스페커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촬영이 정말 엄청 한 10년 안에 한 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안에만 하면. 어 우리 10주년 특집으로 한번 하죠. 10주년 특집으로 하죠. 오케이 알겠어요. 나이 근데 상하, 상하하는 거 할 수 있죠. 구하우 이런 거 있으면 나이 뭐실 경우는 하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런 건 기존 뮤직비디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들 멋있잖아요. 저희는 다빌없이 이제 아미를 기분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꾸드리고요.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다 같이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잘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야. 엄청 많이 되셨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이런거 해야돼요? 해보죠 한 번 자 슬라인게 아니 뭔가 그럼 되게 저희한테 골프는 그럼 보시죠 다 함께 보시죠